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당첨된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금을 줄 때까지는 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새아파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전세를 들어왔던 금액보다 현재 전세 시세가 내려가는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받은 전세금을 다른 데다가 쓰지 않고 통장에 고스란히 그러니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돈을 받아서 나가는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식인 거죠. 그런데요. 이 새아파트의 공급이 많아지고 전세 물량이 많아지니까 기존에 있던 구축아파트의 전세물건이 인기가 없어지고 거래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구축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빠지는 거죠. 이때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라는 임차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인근의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지정된 입주기간 이내에 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기존에 살던 아파트에서 전입을 다른 곳으로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A는 해당 아파트에서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받을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전입신고와 점유만으로 대학력이라고 하죠. 제3자에게 이사 나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이 세 가지로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됐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니까 안심하고 있던 거예요.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내부에 일부 짐을 남겨둔 상태에서 현관 열쇠를 집주인한테 안 주잖아요. 그러면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이라는 이런 강력한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주민등록을 꼭 이전해야 되고 이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가 문제인 겁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을 해두었다면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전출을 하고 짐을 다 빼서 이사를 가도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설정 비용도 들죠. 그래서 못하거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민법보다 더 상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을 보시면 임대차가 끝난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법문에서 보시다시피 임대차가 끝난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가 끝난 후 이 말은 흔히 알고 있는 계약기간이 지났을 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로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제하겠다고 통고한 후에 1개월이 지난 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간 약정이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 주택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해서 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해지 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도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집 내부에 기둥이 있는데 금이 크게 갔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짐을 다 빼버리고 임대인이 수리를 하려고 해요. 그럼 임차인은 그동안 그 집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죠. 이때 임차인이 나 못 살겠다. 이렇게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하고 도달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주택의 일부가 멸실돼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안방과 거실 천정이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작은 방 하나에서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때 임차인의 해지 통고가 임대인한테 도달했을 때도 있고요. 네 번째로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집주인하고 세입자 서로 아무 말 안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동 갱신이 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이 이후에 임차인이 안 살겠다 이렇게 해지 통고를 하고 이 통고된 날부터 3개월 이후부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 등에서 임대차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는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간혹 있어요.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이 3억 원인데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내가 2억 5천만 원은 먼저 줄게요. 그런데 나머지 5천만 원은 여기 다른 사람이 세입자로 들어오면 돌려줄 테니까 일단 2억 5천만 원 먼저 받고 주민등록을 전출하시고 짐 좀 다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과 이 세입자가 집에 있는 짐을 다 빼고 집키를 임대인에게 다시 주는 것 집을 명도하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예요.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것은요. 보증금 전체 금액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중 일부라도 못 받은 경우에는 집 열쇠를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임대인 말대로 2억 5천만 원만 받고 이사를 나가면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은 사라지게 되고요. 나머지 5천만 원은 일반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받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은 가능합니다. 신청 양식은 다음과 같아요. 신청을 하면요. 등기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약 보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해당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에 등기가 딱 들어가야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재가 될 때까지는 절대로 이사를 가시거나 전출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택인 경우에 등기 목적에 주택 임차권이라고 등재가 되고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임차 보증금, 월사라면 월차임까지 기재가 되고 또 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일자, 확정일자가 모두 기재가 돼요. 등기부 등번 사항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3자가 모두 볼 수가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널리 알리는 거죠. 이제는 다른 곳으로 임차인 A가 이사를 가두어 실제로 전입하고 점유한 날을 그리고 확정일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명령 이전에 전입과 점유를 안 했어요. 그래서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라면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했을 때 이 등기가 맞춰졌을 때 두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해두고 다른 곳에 이사가서 살다가 임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세금을 돌려줄 테니까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상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에 전세금을 돌려줄 때 얘기예요. 임대인은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이행 지체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A가 먼저 돈을 전액 돌려받고 나서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을 때 이 신청비용을 임차인 A가 부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무허가 주택에 사는 임차인이다. 이런 경우 주택 임차권 등기는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등기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허가 주택은 등기부가 없잖아요. 신청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부상 용도가 지하실이나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을 때 실제로는 주거용 전세, 월세로 들어가 살고 있는 경우도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을 했을 때부터 현재 시점까지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임대차 계약서 상에 용도라고 적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거용 이렇게 써있으면 되겠죠. 참고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차권 등기가 무엇인지 언제 신청을 해야 되는지 또 등기 효력은 무엇인지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대로 이 경매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경매물권의 임차권 등기가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